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UN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주요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지적했고 유럽과 한국도 북한의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6일 개최된 UN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보니 잔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은 북한을 전 세계가 직면한 위협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러시아의 핵발언과 중국의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 또 이란의 핵 프로그램 확장과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을 지적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되는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를 협상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연됐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핵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모든 국가들이 군축 조치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유럽연합, EU 등 주요국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강인선 한국외교부 2차관은 북한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도전으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오랜 집착은 전 세계 군축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 중지와 대화 복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The DPRK has launched more than 100 ballistic missiles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in blatant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is also worth recalling that it has conducted nuclear tests in the 21st century and is brazen enough to boast about them. At any moment of its choosing, the DPRK can't conduct yet another nuclear test, which will be its 7th. 유럽연합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호세, 마누웰,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 및 EU 협력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와 핀란드, 트리키의 대표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 프로그램 개발,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한 규탄 목소리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CTBT의 발열을 위해 비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대표와 젝리드 군사위원장 등 의회 대표단이 23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하루 앞두고 방문한 미국 의회 대표단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리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을 안심시킬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 의회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핵심 인사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무기 지원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및 탄약 등을 제공하는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이 상원에선 통과했지만 하원에선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남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변경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예산안 본회의 표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등 적국들의 위협을 거론하며 억지력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 이란, 북한과 같은 전 세계 적들이 미국의 억지력 결여를 악용해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군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모든 적국에 대한 억지력 복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 등 의회 내 공화당 중도층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 거듭된 지적에도 무기거래 등 양국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온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 탄도미사일에서 미국 부품이 다수 발견된 데 대해 포괄적인 수출 통제를 위반해 미국산 제품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으로 환적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 제품 환적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리 관할권에서 제3국을 통한 환적을 차단하고 환적 국가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품목의 환적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초소형 전자기기가 전세계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제조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환적을 막는 노력이 복잡해지지만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또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수출 통제 외에도 외국 정부와의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곳에 금융 제재를 가하는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부품이 75% 유럽 회사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미사일 부품의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제조사들의 부품으로 분석된 가운데 해당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모부는 26일 최근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서 발견된 부품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회사 제품으로 분석됐다는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해 유엔 제재 이행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부품 제조국가로 지목된 독일은 VOA의 분쟁군비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나온 모든 관련 정보는 책임 있는 기관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공유된다면서 독일 국가 집행기관들이 보고서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꼽힌 타이완은 VOA의 즉답 대신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의 원상으로 지적돼 온 정치범 수용소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사나 국가 지리정보국 NGA는 최근 공개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제25관리소 분석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해당 시설이 최신 시설로 관리되고 있으며 경계벽과 울타리, 막사 등 시설이 개보수 및 증축을 통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정치범 수용소에는 최대 약 5천여 명의 수감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수감자들이 농경지와 과수원, 가축관리장 및 목재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용소 반경 5km 이내 최소 3개의 군부대와 11개의 방공포대가 설치돼 수감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8년 설립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제25관리소는 함경북도 청진시의 위치에 일명 청진수용소로 불리는 곳으로 정치 사상범만 수용하는 100% 완전 통제시설로 알려졌으며 요덕 제15호 관리소와 함께 북한 내에서 가장 악명높은 정치범 수용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 가족들과 북한 인권단체들이 26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진행되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을 적극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안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들과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규리 씨 등 가족들은 26일 윤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과 인권전문가들과의 상호대화 및 일반토이, 한국정보조체 부대행사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기조연설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특히 북한의 10년 이상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의 이름을 명시해 이들의 즉각적인 송환도 촉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이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제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중국에게 난민협약 및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와 탈북민의 한국 등 제3국으로의 안전한 통행보장을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